이게 그런 것 같아요. 코칭을 제가 지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코칭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코칭과 그냥 강의를 팔거나 이런 유튜버들이 트래픽을 높이기 위해서 구독자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이게 되게 쉽게 헷갈려요. 그리고 여기 로봇 교사끼도 항상 진짜 교사와 가짜 교사 진짜 선생님과 가짜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이게 내 경험을 가지고 아까 박미원 상무님도 사실 그 부동산을 구매할 때 구매하고 나서 저한테 얘기했을 때 어처구니 없었거든요. 부동산 몇 개 보고 그래서 구매했냐고 했더니 그냥 그거 보고 그냥 구매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어처구니 없는데 왜 그걸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지금 같으면 많은 걸 그렇게 그래도 상의하고 하거든요. 그런 큰 그런 결정에서 작은 결정은 알아서 하면 되는데 돈이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것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대출이랑 레버리지를 쓰지 못하는 부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미원 상무님이 사실은 진짜 교육을 배운 거예요. 거기서. 이거는 옆에서 간접경, 아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멍청한 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박미원 상무님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은 교육이에요. 그런데 박미원 상무님한테 이 좋은 교육 이게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파야 돼요. 동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파야 되고 수치스러워야 되고 뭔가 내가 똥멍충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칭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 현 시점에서 그 능력보다 더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올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걸 비교하는 거예요. 박미원 상무님 다른 사람 봤을 때는 멋진 중산층이고 박수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코칭하는 입장에서 제가 코칭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동안 14년 동안의 부자들 꼭대기에 그 진짜 미국의 영어권의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거를 집착하면서 만시간의 법칙이 뭐예요. 그 이상의 법칙으로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간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아픔에 대해서 배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칭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을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거에서서 나도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교육을 받을 때요. 여러분들이 공감되는 게 많고 동의되는 게 많은 건 그건 쓰레기 교육이에요. 거기에는 배움이 없어요. 그런데 아픔이 있는 교육, 수치스러운 교육이 뭔가 내가 이 사람이 뭔가를 얘기할 때 이 잣대가 나를 향해서 잣대를 대는 것 같은 교육이 제일 좋은 교육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자들이 얘기하는 똥몽충이 얘기를 할 때 그게 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동의학 씨 우선 들어보세요. 난 그런 걸 느꼈다. 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를 얘기하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나중에. 그러면 여러분 꼭대기에 점점점 머리, 마인드는 거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만장자 되고 싶으면 억만장자 마인드 먼저지 억만장자 돈이 먼저 아니에요. 백만장자 되려면 백만장자 마인드가 먼저지 백만장자 돈이 먼저 우선이 아니란 말이. 그러니까 마인드가 먼저 거기에 비슷한 마인드를 장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비슷한 마인드는 그 잣대가 내가 했던 선택의사결정에 대해서 너무 똥몽충이들 잣대되고 부자들이 입을 여는 순간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년씩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이 피파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그 잣대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50주를 했으면 50주 내내 계속 맞을 거예요. 얻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미 나랑 오래 했던 사람들은 50주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중에 한 10주, 20주는 피해갈 거예요. 난 저 정도는, 저건 아닌데 나는.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숨이 튈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처음에 들어왔거나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진짜 정보를 제가 제 카톡에서 인사했을 때 뭐였어요? 진짜 정보를 내가 해독해준다고 했죠. 그게 제 약속이잖아요. 진짜 정보를 받으면 그 잣대의 칼날을 여러분들한테 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도 누군가한테는 엄청난 모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잣대에 내가 거기에 맞을 때, 내가 거기에 아픔, 수치심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게 좋은 증조라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좀 개방적으로 좀 남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칭이라고 하는 건 저는 사람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고 저희가 주하영 대표님하고도 소통했을 때 누군가는 통장에 그 돈이 있으면 잘한다잖아요. 그런데 잘한다에서 더 잘한다로 변화하고 더 잘한다로 발전하려면 그게 왜 틀리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득시켜야 돼요. 왜 은행 잔고에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틀리는 것인지 그런데 발전 안 하려면 칭찬해야 돼요. 코치로서 어이구 잘했네요. 어이구, 어이구 잘했네요. 이렇게 뭐 그냥 공감하는 거죠. 그게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어, 쟤는 왜 통장에 1억이 있는데 나는 없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코칭 자격이 없어요. 동의하세요? 코칭이라고 하는 건 진짜 그 내가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진짜 거기까지 이끌어가는 부분들. 내가 직접 경험이 아닌 경우도 내가 그 사람을 좋은 경험으로 이뤄가려고 계속 끊임없이 거기에 사력 깊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 페이크가 오늘 3회차예요, 여러분. 네, 축하드려요. 지금 3회차거든요. 이 3회차가 엄청 중요한 제가 봤을 때는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추천도서에 부자아빠를 넣었는데 혹시 부자아빠를 다 여러분 보셨어요? 나 부자아빠 다 읽었다 손 들어오세요. 읽지 않았던 사람들은 드론을 봤을 거예요. 동의해요? 드론은 봤는데 안 읽는 이유가 그 안에 내용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자아빠가 안 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아빠가 오래된 컨셉이고 97년부터 나왔거든요. 캐시플로우 게임은 96년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컨셉을 안다고 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강의할 때도 그러지만 제가 강의한 걸 여러분이 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시킨 건 제가 능력이 있는 거지 앉아서 듣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동의해요? 그러면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추천도서는 물론 거기에 열 몇 가지가 있나? 추천도서는 있는데 그 추천도서의 저자에 주목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물에 대한 다양성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한 거예요. 추천도서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책 하나만 그냥 사서 보거나 저 책은 내가 아는데 저 책은 내가 읽어봤는데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안티프레즈라고 하는 추천도서를 내가 줬어요. 안티프레즐 저자 나심 탈레브가 책 4권이 있어요. 안티프레즐 포함해서. 한국에 출시된 거. 다른 건 안 읽어봤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추천도서 읽는 거를 넘어서 그 저자의 다른 도서를 읽는 거 되게 중요해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책이 누가 쓴 거예요? 세스코딘이 쓴 거잖아요. 세스코딘이 있었는데 세스코딘이 다른 책들 되게 많아요. 그거 안 읽어봤잖아요. 맞죠? 마케팅 하나의 분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한 저자를 얘기하면 그 저자가 사실 이렇게 만들었던 어떤 그런 상품들을 여러분 구매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페이크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세 번째 지금 휘파에 넣었는데 그만큼 처음에 우리가 뭘 했죠? 처음에 배우자에 대한 책을 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뭘 했어요? 우리 예전의 원칙 그 고전을 다루려고 세네카를 다뤘어요. 그렇죠? 지금 세 번째가 뭐냐면 사실 돈, 금융을 다루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아마 우리의 순서 아닐까 생각돼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거 하셔야 돼요. 나는 머저리라고 가정해야 돼요. 다시 나는 머저리라고 가정해야 돼요. 만약 내가 머저리라고 가정하지 않으면 배울 것이 없어요. 되게 교만한 태도로 이 안에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제가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발전하려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발전하는 게 별로다 하면 난 똑똑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 발전하려면 내가 멍청하고 덜 멍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발전 못하는 사람들은 되게 교만해요. 자기 스스로를 멍청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우리 인간들인데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나이 먹도록 나이만 먹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어요. 머저리 이야기를 잣대를 대면 어때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많을수록 우린 배워요. 속으로 실수를 인정 안 하면 못 배워요. 동의하시면 우선 들어보세요. 좋아요. 저자가 그레이셜이 법칙을 얘기했죠. 이게 뭐냐면 가짜 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진짜 돈이 사라진다는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여러분 대장 가지고 있죠. 대장. 대장. 대장 안에 뭐가 있어요?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죠. 중간균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장이 환경이 안 좋으면 어때요? 유해균이 더 많아요. 유해균이 많을수록 어때요? 유익균이 사라져요. 그렇죠? 유익균이 많을수록 어때요? 중간균이 유익균하고 합쳐가지고 어때요? 유해균이 사라져요. 그럼 대장이 건강해요. 대장은 있어요? 없어요? 보험하신분 다 잘 알죠. 대장에서 용종 떼내면 어때요? 돈이다. 맞죠? 나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들리네. 그 반대도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가짜가 판을 치면 진짜가 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생각보다 교육업계가 엄청 발달했는데 가짜가 판을 치는 업계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가 판을 칠 수가 없어요. 왜? 진짜가 사라져요. 그리고 진짜가 굳이 판을 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가들 자꾸 죽이려고 하잖아요. 진짜 교사라고 하는 거 이 저자가 누굴 소개했어요? 프랭크 크레일이 세계 곳곳에 금은광을 찾는 거를 이 로봇 교사께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찾고 찾고 해서 그게 진짜 교육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부동산도 교육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 어떻게 투자하고 부동산 어떻게 사야 되고 부동산 관한 엄청난 지식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많이 배울수록 머리가 커지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많이 생기거든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되게 심플해요. 여러분 부동산 교육을 당장 지금 받고 싶어요? 되게 심플해요. 그냥 부동산을 내가 중개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투자자라고 얘기해도 되고 내가 직접 들어가 살겠다고 거짓말해도 되고 어쨌든 여러분 마인드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이 지역에 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투자자로도 돈은 없지만 내가 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면 내가 누군가 돈을 빌려서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개인이 찾아가가지고 전화를 미리 해서 한 열댓개를 그냥 예약을 해놓으면 돼요. 내가 만약에 다음 주 토요일에 가보겠다. 아니면 다음 주 내가 화요일에 가보겠다. 하면 예약해두면 돼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잖아요. 그 지역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아파트들 많이 보이고 살고 싶은 동네가 조금씩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역에 부동산, 네이버 치면 다 나오거든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물건을 이 정도 평소에 내가 30평 미만짜리를 내가 한 열댓개를 한번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예약해두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 돼요. 이런 거구나. 이런 거. 그리고 그 주인이 있을 수도 있고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으면 그냥 대화를 하면 강아지가 나. 강아지 예쁘네. 여기 얼마 사셨어요? 여기는 뭐가 좋아요? 단점도 좀 얘기해주세요. 장점만 얘기해주지 말고. 그냥 대화를 해보면요. 답이 나와요. 그게 부동산 투자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근데 사람들 뭘 무서워하는지 아는 부동산 중개인한테 일을 시킨다고 무서워해요. 이러면 예의가 없고 안 사면서 굳이 이러는 거는 좀 그런가. 그러니까 진짜 교육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줬을 때 제가 부동산 중개인도 해봤는데 놀아요, 거의. 할 짓이 없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괴롭혀줘야 했잖아요. 희망이라도 생겨요. 내가 팔면은 나름 그래도 수수료 이번 달에 생기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양이에요, 양. 부동산도 교육장에 나갔을 때 부동산 어때요? 물건을 찾아보고 눈으로 현장 확인하고 결국 현장이에요. 중국 광산, 중국 엘리트한테 뺏겼다. 이게 뭐예요? 현장이에요. 여러분 현실은 딱딱딱 우리가 생각처럼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실은 뭐냐?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빼앗기는 게 현실인 거예요. 결국 추방당했죠? 이런 게 진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하강구멘이라는 거, 사람한테서 많이 나오고, 정부한테서 시스템적인 거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고, 타인의 경험을 가지고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게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진짜 교육을 얼마나 체험했어요? 얼마나 체험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나 이런 교육, 난 내 인생이 이런 교육인데, 이런 신분들은 아마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아, 글쎄. 너무 내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을 안 시키고 살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단, 저자가 얘기하는 문제 6가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금융, 지구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가 어떻게 보통 생기냐면, 주택하면 감당 못하는 집을 사기 위해서, 감당 못하는 집이라고 하는 건, 주제에 넘는 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제에 넘는 집을 살 수는 있어. 그런데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돈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이 뭐냐면, 은행은 기뻐하면서 어때요? 이런 고객을 맞이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을 대출해 준다. 그게 누구 대출해줘요? 은행이 이 사람들을 대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은 이런 고객이 많이 생길수록 뭐가 생긴다?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로버트 키오사키 얘기하는 가짜 돈이라도, 그 가짜 돈이 우리는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 가짜 돈이 은행 입장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스텝으로 내려가냐면, 은행은 투자 은행에 이 주택 융자를 어때요? 이 가짜 현금 흐름 시스템, 이 현금 흐름 시스템을 판매를 해요. 이게 세 번째 스텝이에요. 투자 은행에, 좀 더 공격적인 은행에 어때요? 이 현금 흐름 자체를 서류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는 뭐 한다? 네 번째 스텝은 투자 은행은 수천 개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어때요? 서류를 가지고 했어요. 왜? 그렇게 팔았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서프라임 비우량 등급.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서프라임 비우량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패키지로 묶은 하생 상품의 이름을 달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택 저당증권이라든가 MBS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판단 말이에요. 되게 복잡한 용어잖아요. 우리가 굳이 인생을 평생 살면서도 알지 않아도 되는 용어를 갖다 대면서 어쨌든 뭔가 판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스텝이 뭐가 내려오냐면 투자 은행은 쉽게 속아 넘어가는 우리 같은 머저리들에게 이것을 판매하는 거예요. 이름을 달고 이런 파생 상품을 달아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걸 판매하는 거예요. 머저리들에게. 그 다음에 머저리들에게 이런 판매 이런 상품의 수익이 어쨌든 있다고 하니까 이게 펀드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다양한 보상 구조를 얘기하면서 어쨌든 은행에서 제안한단 말이에요. 이런 투자 은행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그 서류를 종이쪼가리 가짜 돈하고 서류를 사인해 주는. 서류를 사인해가지고 왠지 내가 뭔가 스마트한 투자를 투자를 또 나름 밖에 나가서 투자를 했다고 해요. 뭘 투자를 하나 보면 서류에 나는 적은 것밖에 없어요. 그게 투자예요. 서류에 뭘 적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뭘 했는지를 우리가 보통 보험을 가입하고 사인하도 내가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물어보면 그 보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를 못하잖아요. 파생 상품들이 이런 게 훨씬 많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섯 번째. 이제는 여섯 번째. 이 머저리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이제는 보험회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용 부담수화시라고 이런 어떤 또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상품이 나와야 이 머저리들을 안정시키거든요. 머저리들은 나름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안주면 어때요? 손에 회피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머저리들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때 보험회사가 딱 나오는데 내가 멋진 자동차를 샀어요. 이 자동차를 사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터져가지고 뭔가 엄청 고급차인데 어때요? 완전 쭈그러들었어요. 그랬을 때 내 고급차를 다시 사는 건 문제였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에 드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머저리들은 자동차를 그래도 자동차 움직이긴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머저리는 그냥 서류에 사인하는 거예요. 뭘 사인하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그런 머저리들 많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그 부류에 속한 다음에 그 자대가 정확히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근데 나는 거기에 와닿지 않는다고 이 자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대를 대면 나를 지금 욕하고 나를 뭐라고 하는 것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른 형태로 아 이런 머저리들이 세상에 있구나 하는데 그 머저리 내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부자들이 되는 자대 부자들이 투명하게 공유한 그 자대 내가 얻어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려고 그 자대에 얻어맞으려고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 이렇게 모두 부자가 됐어요. 누가? 거기에 관련자들 그러니까 수술을 챙기는 브로커들이 부자가 됐어요. 자 엘리트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계속 도는 거예요. 엘리트 계층은 이런 새로운 자산이 구축 그러니까 새로운 자산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기존 것을 복잡하게 만들고 옮기고 거래 기반으로 경제를 창조하는 거예요. 엘리트 계층은